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아 출근할 때마다 뭐 입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데일리로 입을 법한 그런 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텐먼스 입어만 볼게요! 시간입니다. 저희 노필터TV에서 텐먼스는 사실 한 3번 정도 만났었나요? 텐먼스가 왜 텐먼스인지 아시죠? 10개월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다 해서 텐먼스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에 있는 옷이랑도 어울리는 그런 옷들 그래서 제가 텐먼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직장인의 출근 룩 그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성진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으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사장으로 제가 성진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깔찍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요. 아 오늘 또 숨진 날이여가지고 제가 또 화이트로 좀 빼입었어요. 에코 레더 소재의 셋업이에요. 이렇게 딱. 그래서 너무 가벼워요. 이거를 진짜 레더로 입으면 아이 그러면 너무 불편하지. 그거는 제가 사장되면 그렇게 입을게요. 앞에 슬리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디 활동성도 되게 좋고 그죠? 안에서 좀 보여드려요? 제가 지금 몹시 더워요. 티셔츠를 겹쳐 입었거든요. 안에 터틀넥이랑 그리고 이 부클레 니트. 이 부클레 니트는 지금 오묘하게 컬러가 블랙도 있는 것 같고 브라운도 있는 것 같고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부클레 부클레 부클레.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죠? 너무 차장인데 지금 사랑스러우면 좀 직원들이 날 무시할 수도 있잖아. 하여튼 그런 거는 제가 아무래도 차장된 지가 하루 됐으니까 그런 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우리 또 사무실이 난방이 안 돼가지고 여러 겹 이렇게 겹쳐 입었네요. 그리고 신발도 요렇게. 사무실 안에서는 실내화 같은 거 많이 신잖아요. 아 이거 실내화만큼 편하더라고. 하여튼 제가 그 차장 되는 날 입으려고 구매한 셋업이에요. 따로 입어도 되고 그냥 같이 세트로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차장 된 날이니까 요렇게 세트로 입어봤어요. 어때요? 괜찮죠? 안녕하세요. 모두 출근 잘 하셨어요? 제가 재택근무를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제가 차장이었었더라고요. 이 정도면 차장님급 좀 되지 않아요? 차장님이야? 회사에서도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부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아유 더 좋죠 뭐. 아유 큰일 날 뻔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부장이고 막 이래서 너무 권위주의 이런 거 내가 다 빼려고. 부장이라고 하니까 날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청바지 입었어요. 얘는 사실 그 텐먼스의 약간 스테디셀러예요. 저도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되게 잘 입더라고요. 이 워싱도 되게 잘 빠졌고 이 핏도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와이드 데님이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친 와이드 데님이 아니어가지고 매실은 꺼내 입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아유 또 그래도 부장님이니까 위에는 그냥 블랙으로. 뭐 부장님인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믿겠죠 뭐 이 정도면. 아유 어제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인사만 하고서 업무를 시작할게요. 앉아서 여기가 부장 자리인가요? 아니 부장 자리 치고는 의자가 너무 소박하다. 컴퓨터가 없네. 계산기가 있네요 계산기가. 계산을 하는 건가? 아유 오늘은 그냥 들어갈게요. 컴퓨터도 준비 안 된 거 같고 그래가지고 조퇴해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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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유 월화 수요일까지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목요일. 내일은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그러면 바로 주말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수요일 날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그 컨디션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까맣게 좀 입어봤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 잘 못 걸게 하려고. 괜히 막 뭐 일 더 업무 시키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유 뭐 상모님이나 뭐 사장님이 뭐 불러도 약간 좀 화난 것처럼 안 좋은 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좀 준비해 봤어요. 시크하게. 에코레더 블랙 스커트예요. 그 스커트에 부츠를 같이 이렇게 신어 가지고 지금 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뭔가 섹시함이 있지 않아요. 시크하죠. 아 섹시하진 않고요. 사무실에서 섹시하면 안 되니까. 사내 연애는 절대 안 돼요. 저도 지금 부장까지 올라오면서 사내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 연애하면 둘 다. 아 이 티셔츠가 너무 좋네. 이 터틀넥 티셔츠인데 약간 그 텐셀 그런 건가 봐. 그죠. 너무 신축성도 좋고 약간 그 몸에 감기는 느낌이. 되게 좋네. 하루 종일 회사 있으면서 뭐 낙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하고 호보백. 이런 거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아 부장님 돼가지고 이제 옷도 좀 약간 부장님처럼 입어야 되는데. 아 또 그게 안 되네. 괜찮아요? 이렇게 좀 해봤어요. 아 이렇게 또 목요일까지 회사에 나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임명장 받는 날이에요. 사장님이랑 만났으니까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죠. 그래갖고 이렇게 블랙으로 수트 빼 입었어요. 약간 와이드 핏 바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와이드 핏이 아닌 스트레이트 핏도 있어요. 둘 중에 뭘 입을까 하다가 사랑님이 와이드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와이드로 입어봤어요. 이 텐마우스가 그 수트를 잘하기로 종료하거든요. 서완석 명장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핏이 아주 괜찮아요. 뭐 너무 막 이렇게 튀는 핏도 아니고 그냥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그런 핏이어서 맥시즌 입기 사실 편하죠. 부장이니까 약간 카리스마 있게 와이드 핏으로 이렇게 좀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요? 사장님 그 임명 수여식이? 3시요? 아우 너무 늦다. 그러면 점심 먹고 와야겠네. 아 저 앉아서 좀 업무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어 그 보고서 제출하라는 거 그거 아직 안 됐어요? 아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근데 오늘 또 임명장 받는 날이니까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스케줄이 이렇게 또 있네요. 국민은행에서 보내준 건데 이거가 사무실에 있으면 돈을 많이 번대요. 은행 달력이 있으면. 다들 은행 가서 이거 하나씩 받아요.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그럼 저는 수여 받으러 갈게요. 박수 많이 쳐줘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수여하고 전 바로 퇴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어제 박수를 많이 쳐주셔가지고 임명식에서 기운 좀 받았어요. 오늘은 그 임명장도 받고 그래서 또 수투를 제가 입어봤어요. 얼굴이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수트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쓰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안에 뭘 안 입고 그냥 입어도 되는 그런 수트예요. 아 그리고 이 텐먼스 수트가 다 좋은 게 다 힐을 안 신어도 돼서 너무 좋네요. 제가 힐이랑 뭘 신으려고 했더니 이 바지 길이가 딱 맞는 길이여가지고 다리 길이랑 맞춰서 가공을 했나? 두 가지 기장감으로 삼겼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짧은 기장일까요? 아니면 긴 기장일까요? 아 짧은 기장이면 나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이 바지가 안쪽이 이렇게 트여져 있네요. 그래서 신발이랑 닿으면서 여기가 좀 벌어져요. 이 슬릿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루엣이 더 예뻐 보이는 거 같아. 운동화 같은 거랑 신어도 멋있죠. 아 이 운동화랑 신으면 완전 완전 걸크러쉬 부장님. 오 살짝 텐션이 있어요.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활동할 때 편안하네요. 이 항상 텐먼스 수트는 텐션이 있는 거 같아요. 스트레치가 되는 소재여가지고. 저는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홍보. 사보 같은데 얼굴 나오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식당에 가면 제가 가서 코로나 수칙 같은 거 이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온도를 체크하시고 QR코드를 찍으시고. 아무튼 뭐 이렇게 딱 앉아서 또 업무도 보고. 이렇게 또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포기해 놔야죠. 왜냐하면 또 직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가방 어디 거냐고. 뭐 이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외부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만나거든요. 그러면 어때야겠어요. 제가 우리 회사는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옷차림으로 얘기하는 거죠. 틀과 형식에 매어있지 않은 그런 회사다.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되니까. 약간 이런 미니스커트에다가 이 부츠. 그리고 집업 니트. 이 집업 니트가 올해 되게 유행하는 아이템이래요. 아무래도 이 집업 니트가 뭔가 그 라운지 웨어로도 입을 수 있고. 또 좀 갖춰 입을 때도 잘 입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이 집업 니트가 그냥 라운지 웨어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다가 트레이닝 바지를 입으면. 여기다가 그냥 이런 스커트를 딱 매치했더니. 캐주얼한 그런 옷차림이 딱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롱부츠 같은 거. 이런 거 딱 해줘야죠. 이건 뭐 무릎 시리고 그래도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한국은. 너무 어려 보이죠. 내가 부장이라고 명함 내밀면. 이거는 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뭐 최연소 부장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스커트를 빨리 하셨어요. 혹시 오너의 딸? 약간 이렇게 오해를 살법한 그런 옷차림이에요. 하고 여기다 호버백 하나 이렇게 딱 크로스로 매는 거예요. 외부 미팅이다 보니까 약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손의 자유. 토요일에도 일을 하시나봐요. 아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지. 토요일 근무하면 안 되지. 아 그럼 저 안해요 근무. 외부 미팅은 다음 주로 한다고.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 핫스팟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만 안녕. 안녕 안녕. 짜잔. 짜잔. 어머. 아니. 아니 일요일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났지?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머 세상에 나 너무 춥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 어색하죠? 일요일에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추위가 확 들어오는 거 알죠? 어느 날 갑자기 추워져요 진짜 배신감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얘도 지금 약간 안쪽에 기모감이 살짝 있는 그런 와이드 팬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 크롭 코트 아직 롱 코트 입기에는 이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롭으로 된 거 이렇게 몰 크롭 코트 근데 다 베이지로 약간 이렇게 다 맞췄더니 사람이 너무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텐셀 그 서틀 티셔츠 그거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더니 일단 딱 몸이 되게 포근해 그리고 이렇게 턱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와이드 핏이죠 아무래도 일요일은 뭔가 좀 저를 위한 그런 시간이니까 사실 회사 갈 때보다 제일 예쁘게 하고 다녀요 제일 예쁜 옷 제일 새 옷을 회사에서 보여줄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저는 예쁜 편이에요 아무래도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입어봤어요 럭셔리하게 이렇게 해서 김부장의 일주일 룩 보여드렸습니다 출근 룩에 좀 많은 힌트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따뜻하고 멋진 가을 겨울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아 이거 내가 하나씩 쏠까요? 우리 직원분들? 그래? 하나씩? 그래요? 거절을 안 하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제가 찾아날때 어떤 회사였었죠? 기억이 안 나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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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